먼저 이 아클레온 세브 엑스트랙터. 얘는 화이트헤드, 블랙헤드 등 피부 노폐물을 녹여서 배출해주는 피지 관리 제품인데요. 모공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얼마 전에 코에 트러블이 되게 많이 올라왔었거든요. 그 과정에서 튀어나온 블랙헤드를 이렇게 손으로 박박박박 긁다가 염증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.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이걸로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해줬더니 깊이 박혀있던 블랙헤드 하나를 이렇게 톡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좀 하얗게 떠있던 화이트헤드들도 부드럽게 제거가 돼서 좀 속이 나 시원했던 기억이 있어요. 화장손만 붙이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방치한 후 면봉으로 부드럽게 밀어내는 방식으로 제거해주시면 되는데요. 사용법도 생각보다 되게 편리하고 피부에 자극을 주면서 뜯어내거나 짜내는 방식이 아니라서 모공 넓어질 고민 없이 쓸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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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